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판매량 저조로 인해 팝스타 비욘세와 계약을 종료한다. 비욘세는 2016년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딴 아이비파크 패션 브랜드를 설립했다. 이후 2019년에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콜라보레이션에 나섰다. 아이비파크와 아디다스의 협업 소식에 패션 관계자들까지 큰 관심을 보냈다. 하지만 아디다스는 비욘세와 협업 이후 매출 부진에 시달렸다. 아디다스 측은 지난해 아이비파크의 매출 목표를 3200억 원으로 예측했다. 하지만 실제 판매량을 조사해보니 약 520억 원밖에 팔지 못했다. 특히 아디다스는 적자 봤음에도 비욘세 측에게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. 아디다스는 올해 계획된 협업 상품까지만 발매한 후 3년간 지속됐던 비욘세와의 협업 관계를 종료하기로 선언했다. 아디다스는 큰 손해를 봤지만 비욘세는 많은 돈을 챙기게 됐다. 아디다스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